시금치나물 무치기 시금치나물 무치기 과정을 알아봅시다. 시금치 뿌리를 다듬고 한가닥씩 떼어냅니다.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체에 건져 물기를 뺍니다. 냄비에 물을 2컵정도 넣고 끓입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주면서 2분정도 데칩니다. 삶은 시금치를 찬물에 담가 체에 건집니다. 물기를 꼭 짭니다. 볼에 시금치를 담아 국간장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묻힙니다. 접시에 담아냅니다. 이 밖에도 데치기 과정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에는 양배추, 콩나물, 브로컬리 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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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